안녕하세요. 4주차입니다. 오늘 문장 성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문장 성분은 여러분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 자체가 사실은 막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직 기준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밑줄 친 게 목적어가 맞냐 목적어가 아니냐 이런 것들 주어가 맞니 아니니 그런 것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냈던 모의고사에서는 다 됐고 술이나 한 잔 주시오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제 뭘 달라는 거야. 술을 달라는 거니까 그때 술이나 형태는 인하가 붙었지만 문장 성분은 뭐가 맞는 거야. 목적어가 맞는 거지. 그렇게 나온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찾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격조사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목적어 찾으라고 한다면 을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 성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 성분을 좀 알아야 풀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용어를 알아야 띄어쓰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관용어를 알아야 동사, 회명사하고도 헷갈리지 않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이 되는 거고 관용어하고 부사어가 이제 뭐가 된다. 부속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되게 양아치스럽게 말장난으로 한번 문제를 낸다면 부속 성분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가 들어간다. 이러면 되게 양아치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독립어는 뭐가 아니야? 부속 성분이 아니죠. 독립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조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주성분은 당연히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주성분이니까. 근데 이제 부속 성분은 또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빠져도 된다가 되는데 이제 필수적인 관용어도 있고 필수적인 뭐도 있고 부사어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독립어는 이따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가나 깨서나 에서나 서나 끝이 깨없어 이런 것들이 붙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뭐가 된다? 주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서술어도 마찬가지. 우리 공부했죠. 동사가 오면 어찌하다? 형용사가 오면 어떠하다? 그렇지? 무엇이다는 뭐가 돼? 서술교수사 이다가 온고가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 낼 수 있는 건 서술어 종류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나오겠지. 서술어 자릿수. 그렇지? 서술어 자릿수는 여러분 되게 뭐라고 할까 생경한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락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생경하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군무원 같은 경우가 좀 괜찮았던 게 사다가 있었어. 그렇지? 사다. 사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자리 서술어 인식하기가 되게 쉬워요. 두 자리로 인식하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샀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사다고요. 동사라고 나왔고 여기 뭐라고 했어? 모모에서. 모모에게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고 당연히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야. 목적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사다는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야? 목적어 필요하니까 몇 자리라는 얘기야? 세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가다도 마찬가지. 누가? 간다. 이게 아니야. 누가? 어디? 에? 간다가 되니까 여기도 보시면 누구누구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그렇지? 학교로. 학원으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필수 부사어나 뭐 필요하다? 목적어 필요한 거야. 필수 부사 하나 필요하거나 목적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몇 자리라는 얘기야? 두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생경한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경하지 않다면 서술어 자릿수는 정답률이 한 85% 나와요. 사실은. 85%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자리. 그렇지?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보석과 같다처럼 보어 필요하거나. 필수 부사어 필요하거나. 그렇지? 이러면 이제 뭐가 된다?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품사할 때 안 하고 넘어갔는데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능격동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능격동사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능격동사가 바로 뭐냐면 동사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어만 필요한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주어 말고 못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목적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걸 능격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멈추다야. 멈추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자리 서술어도 가능해요. 눈물이 뭐 했어? 멈췄어. 이러면 한 자리 서술어죠. 그치?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를? 자동사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철수가 자동차를 멈췄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죠. 목적어 필요한. 그치? 이런 식으로 자동사도 되고 모두 되는 거. 타동사도 되는 걸 무슨 동사라고 한다? 능격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 공부를 할 때 능격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도 있고 몇 자리도 있겠어? 두 자리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능격동사니까 주위에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자리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두 자리는 이제 주어랑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필수부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돼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서술어 자릿수는? 저는 어떻게 문제 푸세요?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그냥 서술어 되었다. 줄치고 되었어. 뭐가 되었을까? 물이 되었어. 뭐가 되었을까? 얼음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해요. 그러면 이제 몇 자리가 나오는 거야? 두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두 자리가 좀 어렵고 세 자리가 좀 쉬워요. 그치? 누가 봐도 이제 플렉스한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하고 뭐 들어가는 거야? 필수부사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 자리냐 두 자리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 부사어가 필수부사어인지 필수부사어가 아닌지를 판단해야 두 자리가 되거나 몇 자리가 되는 거야. 세 자리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줬다. 우리들에게 필수부사어. 아들로 여겼다. 제자로 삼았다. 우체통에 넣었다. 구속으로 옮겼다. 그치? 이런 것들이 되는데 먹었다라고 할 때 식당에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부사어면 몇 자리가 되는 거고 세 자리가 되는 거고 필수부사어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자리가 되는 건데 궁금하면 역시 마찬가지지. 먹다. 검색해보면 뭐가 나와? 그냥 뭐뭐? 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수부사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몇 자리가 된다? 두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검색하면 뭐가 되는 거야? 누구누구를 무언무언으로 이런 식으로 필수부사어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세 자리 서수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서수로 자릿수 문제는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다 가다 확인했고 목적어. 목적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어도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 보어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보어는 의외로 이제 우리가 조사할 때도 배웠지만 서수로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되다, 아니다만 찾으면 돼. 끝이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뭐가 된다? 보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주격조사도 이가가 있고 복격조사도 뭐가 있어? 이가가 있는데 그닥 헷갈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나올 테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건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땐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되다, 아니다. 찾으면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관용어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지? 관용어가 진짜 중요한데 프린트에 잘 되어 있어요. 관용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자, 칠판 보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품사, 관용사가 문장 성분으로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옛 친구를 만났다고 할 때 천천히 품사는 뭐가 되는 거? 관용사가 되는 거고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품사, 관용사, 문장 성분도 관용어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체언에다가 관용, 격조사 뭐 붙은 거야? 의의가 붙는 거지. 그렇지? 의의가 붙는 거야. 의의. 그래서 나의 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천천히 대명사, 그 다음에 관용, 격조사. 근데 이 나의가 전체가 지금 못 꾸미고 있어요. 꿈 꾸며주니까 역시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되는 거야. 여기서 꿈 꾸민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관용사도 굉장히 심플하게 누구만 꾸몄어요? 체언만 꾸몄죠. 관용어도 마찬가지야. 관용어도 오로지 뭐만 꾸민다? 체언만 꾸며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치고 올라갔잖아. 밑줄 친 단어가 명사야, 명사가 아니야 라고 할 때 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명사가 아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관용어는 되게 심플해요. 오로지 체언만 꾸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품사는 대명사, 조사지만 한 전체가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체언 단독이에요. 체언 단독. 그러니까 겨울 뛰고 바다. 그렇지? 이 겨울이 품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데 이 겨울이 지금 뭘 꾸미고 있으니까 바다를 꾸며주니까 문장성분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 겨울바다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성어 아니에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하면 뭐 찾아보면 되는 거야?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겨울바다. 검색했는데 겨울바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겨울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합성어도 합성어 아니다. 합성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교실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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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면 나올까? 안 나와요. 그게 합성어 아니니까. 근데 창밖은 나와 안 나와? 창밖은 나와요. 그렇지? 한 단어니까. 합성어니까. 그런 식이야. 교실밖은 안 되는데 창밖은 왜 돼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한 단어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창밖에 돈 쓴 건 아니에요. 그냥 괜히 했다. 이런 드리븐. 안 할 걸. 항상 이런 드리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체험. 명사가 바다 꾸며줘서 품사는 명사지만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용언의 어간에다가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 공부했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 동사나 형용사를 뭘로 만들어주는?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천천히 품사는 뭐가 되는데? 동사와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만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된다.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작은 공을 차고 있다라고 할 때 봐봐. 기본형이 작다야. 그쵸? 작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이 뭐 붙인 거야? 은 붙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품사는 작다. 형용사가 되지만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공을 꾸미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관형어가 되는 거지. 이걸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작은이 명사 공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관형사야라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얘는 기본형 작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일 리가 없죠. 그치? 품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것 뿐이야. 이해되셨지? 그런 식이야.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지. 그치? 나는 어제 예쁜 옷을 샀어. 얘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이제 뭐 예쁜 옷 꾸며주고 있을까 뭐가 된다? 관형사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얘 기본형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 형용사에다가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관형어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관형어예요. 관형어. 아셨죠? 요 관형어가 왜 중요하다? 항상 의존명사 앞에는 뭐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관형어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새끼가 의존명사가 맞나? 아닌가? 라고 궁금하면 앞에 뭐가 있냐 없냐. 관형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 밥을 먹을 만큼만 먹어라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랬을 때 만큼이 지금 띄어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의존명사니까 띄어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때 만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앞에 뭐가 있어 지금? 관형어가 있잖아. 그치? 원래는 기본형 먹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관형사 영어미 을이 붙어서 지금 무슨 자리가 된 거야? 관형어 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먹을 만큼 뭐 한 거야? 관형어 의존명사니까 뭐가 있겠어? 띄어쓰겠지. 그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오케이? 요거 말고 뭐 헷갈리는 거. 뭐 새, 켤레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얘가 수관형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증을 할 때는 봐봐. 얘가 지금 의존명사야? 오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앞에 뭐가 오겠어? 당연히 관형어가 온다고 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풍사로는 뭐가 되는 거야? 수관형사가 되는 거고. 문장 성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관형어야. 그러니까 얘가 관형어니까 요게 의존명사가 되는 거지. 다만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관형어를 알아야 띄어쓰기도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돼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좀 흔하지는 않은 건데. 흔하지는 않은 건데. 체언에다가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고 똑같아.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학생인 철수가 라고 할 때 여기 봐봐. 학생, 명사야. 거기에다가 서술격조사 뭐 붙었어 지금? 이다가 붙었지. 그 밑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다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 형태선은 무려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가 됐어? 관형어가 된 거야. 그래서 역시 오른쪽에 못 꾸밀 수 있는 거야. 철수라고 하는 체언 꾸며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요게 다섯 번째가 되는 거야.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 관형절이에요. 절. 절. 일단 천천히 가자. 절을 먼저 공부할 때는 구하고 절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 말이야.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일단 몇 어절이야? 두 어절이야. 이 어절이야. 그치? 그 두 어절이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 거고?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두 어절이 주어 서술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관형어 주어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구사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가 동시에 있지 않아.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땐 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는 주어 서술어가 동시에 있지 않은 거고 절은 주어 서술어가 동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관형절은 되게 간단한 얘기야. 이 어절인데 주어 서술어야. 그치? 그 주어 서술어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어 역할. 관형어 역할이라는 얘기는 역시 뭐야? 체언을 꾸미겠지. 그치?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내가 주어 사랑하다. 그치? 내가 주어 사랑하다. 서술어가 되고 똑같아. 관형사양어미 ㄴ 붙어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못 꾸밀 수 있는 거지. 조국 꾸며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꾸몄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에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니까 무슨 절이 되는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가 80%야. 여기까지가. 근데 나머지 20%가 이제 관형절 중에서 관계관형절이냐? 동격관형절이냐? 그치? 이거 살짝 애매하신 분들은 오늘 잘 오신 거야. 오늘 이거 하고 나면 90%까지 이해가 될 거야.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오, 잘 되네? 하실 거야. 알겠죠? 오늘 잘 오셨어.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관형어, 관형절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밥을 얼마나 먹고 온 거야? 밥을 얼마나 먹었길래 다 이렇게 눈이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내 생각도 좀 해줘. 그렇게 막 흰자이 보이면 내가 되게 무서워. 간혹가다 이렇게 잘. 되게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무서워. 사람 흰자 보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이고 조금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왕 오셨잖아. 이왕 왔잖아. 안 올 거면 집에서 쉬지. 인간 보든가. 그치?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참아, 여러분. 무선 얘기해줄까? 25분밖에 안 지났어. 아직 3시간 하고도 25분이 남았어. 겁나 무섭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관용어였어. 좀만 참으셔요. 자, 그럼 이제 부사어. 별거 없지, 뭐. 부사어는 역시 항상 대부분 주된 역할을 오른쪽에 못 꾸미는 거야. 용언 꾸미는 게 일단 주된 역할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부사 단독이야. 똑같은 얘기. 아까 관용사가 관용어가 된 건 당연하잖아.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것도 역시 뭐하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치? 당연한 얘기가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는 건 되게 힘들어.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뭐. 식당에서 밥을 먹는 다음에 식당에서 먹는다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 식당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 이제 뭐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 또 등 안에 강에서 수영을 한다가 돼버리니까, 여기 이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어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사 뒤에 뭐가 붙기도 한다? 보조사가 붙기도 해. 그러니까 무척 높아 보인다 해도 되는데, 뒤에 뭐 붙여가지고? 보조사 붙여서 무척이나 높아 보인다. 라도 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조사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역시 세 번째까지는 그냥 노멀한 거고요. 네 번째가 역시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똑같아. 아까 관영어 만들어진 방식에서, 그치? 용원의 어간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 뭐를 붙이는 거야? 개, 아서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출제율이 높았지. 품사 문제에서, 그치? 예쁘게가 생겼네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기본형 역시 뭐야? 예쁘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다만 뒤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야? 부사어일 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품사 문제에 되게 자주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기본형이 있나 없나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괜히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솔직히 여러분 심정을 이해하는 게 시험 보러 가면 괜히 막 콩닥콩닥콩닥 거리고 막 조급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수록 되게, 그래서 침착하라는 거야. 그래서 침착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침착하게 생각을 한번 다시 되짚는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부사? 부사? 그런데 얘가 기본형은 뭐였지?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형용사네. 그럼 실수 안 할 수 있잖아. 알겠죠? 단순하게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알겠죠? 문제는 좀 빨리 풀이긴 좋던데 천천히 생각하셔요. 시간 충분해 우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사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절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아. 절이니까 몇어절이야? 이여절이야. 이여절이 되는데 주어선서술어가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리는 거야? 항상 어떻게가 제일 편해. 관영어는 어떤이고, 그렇지? 우리가 했지만 그래서 관영어는 어떤이 되는 거고 부사어는 보통 어떻게가 맞지. 어떻게 내린다? 소리가 도지만 소리가 주어잖아. 없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되고 뒤에 뭐가 떴어? 이가 붙었죠. 그치? 이 이는 이거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거니 안 볼 거니 이건 되게 빡센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되게 논란이 많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는 게 나아. 알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방직에서도 나왔단 말이야.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이가 부사형 전성어미가 맞니 안 맞니는 전공하는 사람들, 논문 쓴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문제만 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 서술어가 내린다 꾸며주니까 뭐가 되는 거? 부사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부사어, 부사절이 되는 거야. 됐지? 끝. 그 다음 독립어도 역시 괜찮죠. 당연히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명사에다 혹격조사 배어찌기찍에서 철수야 신이시야 이런 것들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되는 거지. 품사는 명사, 혹격조사가 되겠지만 전체로 본다면 뭐가 된다? 독립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별표를 한번 쳐야 되는데 별표 치고 세모 치시면 돼요. 이 접속 부사가 이게 이제 학교 문법하고 일반 문법하고 조금 이제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를 여러분 독립어로 보기도 하고요. 독립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학교 문법 기준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없어? 없어? 없어요? 아 그러네. 앞에 것만 있구나. 그치? 미안 미안 미안. 접속 부사를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독립어로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로 기준을 둘 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되게 짜증나는 거지. 왜냐하면 2018년도에 경찰 국어에서 이 그러나를 부사어로 낸 적이 있어요. 부사어로. 우리는 지금 독립어로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접속 부사를 부사어다 아니면 독립어다라고 하면 일단은 세모부터 먼저 하셔요. 부사어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으니까 독립어로 볼 수도 있으니까 견해 차이예요. 알겠죠? 그때는 이제 세모부터 먼저 하시고 나머지를 먼저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 국어 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되게 편했지. 왜냐하면 그냥 뭐로 공부했으니까 독립어로 보면 되니까. 근데 경찰 국어에서 이걸 뭘로 냈어? 부사어로 내가지고 되게 혼란을 좀 가중했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니까 학교 문법은 뭘로 보긴 하지만 독립어로 보긴 하지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시어에요. 던지고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보통 품사는 뭐가 많을까? 동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왔노라! 이런 것들도 역시 동사지만 동사 명사도 있고 제시어가 뭐가 된다? 독립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 내용이었고요. 문제에 한번 가본다면 주성분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했어. 뭐 별거 없죠. 뭐 당연히 배불뚜기가 지금 못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재현이 꾸며주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셨죠? 아... 제 친구예요. 진짜로. 진짜 제 친구인데 맨날 저한테 욕해 너 지금도 내 이름 쓰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쓰는데 그랬더니 개새끼야 빨리 지워라봐 이러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고 성은 전씨예요. 전씨. 그래서 별명이 전게이츠예요. 전게이츠. 빌게이츠. 전게이츠. 지금도 제가 쓰는 컴퓨터는 다 얘가 조립해요. 다 조립해가지고 되게 싸게 잘 주는데 스무 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걔가 조립을 해줬거든? 샀지. 내가 돈은 주지 당연히. 돈은 주는지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음악, mp3가 음악을 듣는데 전화해갖고 개새끼야. 이게 무슨 이따위로 조립을 했냐고 빨리 튀어오라고 왔어. 나 몰랐다. 이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엑스되어 있더라고. 스피커가 오, 뭔지 알지? 그리고 더블클릭하니까 엑스가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 역시 이랬더니 날 때리려고 하더라고.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후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안 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찾아봐, 새끼야. 맨날 이래요. 하여튼 이 놈의 새끼. 지금은 그거예요. 아이폰 수리업체. 어, 근데 이 개새끼 수환이 좋아가지고 업체가 몇 개 있어. 어, 돈 많이 벌더라. 개새끼. 좋은 점은 뭐냐면 어, 우리 집사람 아이폰 쓰거든요.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메모리? 뭐, 뭐, 뭐 기가를 높이는 거잖아. 업그레이드. 공짜로 해요. 어, 좋지. 아주 좋죠. 네, 그건 아주 좋아요. 하여튼 재현이에요. 소비 겁나 좋아해, 이 새끼. 진짜로. 그래서 여기가 관용하고 주어, 얘는 뭐야. 서술어, 얘는 뭐하대. 폭작어. 그치? 그 정도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정말 쉽지. 그치? 무척이나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먼 훗날 그 때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 그치? 관용어, 관용어가 되는 거고. 가는 말, 오는 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가 되겠죠. 그치?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 보어, 서술어가 돼서 4번이 정답이에요. 되게 쉽죠?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주어 목적을 보호가 되고 흥부는 동생이다.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치? 부사어. 그치? 의태어고가 되고 음성상징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이에요. 되게 막 오그라들기 쉽죠? 손이 막 오그라들려고 그러지. 그치? 너무 쉽지? 그치? 문장성분이 그렇다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주어예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대상이 주어가 되는 거고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는 무슨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 그치? 서술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도 있고 그쵸? 아니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서술어 꾸미는 건 보통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사어에 대한 얘기였어요. 정답 1번이고요. 5번이에요. 이 문제야.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수가 그 다음에 연우는 여기는 보조사가 들어갔는데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된 거지.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 얘가 주어니까 얘는 뭐야? 주격조사야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얘는 보조사입니다. 주격은 이가 깨서 에서 깨없어 서밖에 없어. 알겠죠? 여기는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 자리가 된 거고 뭐? 당연히 뭐야? 주어지. 그쵸? 여기는 뭐야? 되었대. 그치? 되다 아니다니까 여기는 뭐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정답 4번이고요. 자 6번 문제예요.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매우니까 뭐가 돼? 부사 부사어가 되고 하원이 의는 뭐가 되는 거야? 관여 어가 되겠지. 그치? 정말 빨리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부사 어 부사 부사가 부사 꾸며주나 부사어죠, 당연히. 그쵸? 피어오르고 일부러 대등하게 이어진 연결음이 들어간 것뿐인데 피어오른다 로 끊을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서술어가 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이에요. 주어가 아닌 거 후 아빠는 노래를 잘 부른다 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죠. 후 아빠 누군지 아세요? 윤민수 닮았지? 아까 더 비슷한 거 얘기해줄까? 신용재 그치? 네 왜냐하면 윤민수보다 신용재가 조금 더 못생겼잖아 네 약간 진짜 그치? 그래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후 어렸을 때 나랑 똑같아 걔 크면 나처럼 된다 이제 악담인가? 진짜 저랑 똑같아요. 내년에 사진 올린 남자 난 올리는데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 어디가 보면서 야 쟤는 정말 나랑 닮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성별을 몰랐거든? 그래서 후 보면서 아들이면 저렇게 나온다. 아들이면 저렇게 나온다. 진짜 그랬거든요. 내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 당연히 다 그랬어요. 후 잘 커야 돼. 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후 착하지. 후 정말 착하지. 자 그녀가 여기에 산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고 너희들도 함께 가자 가 되니까 역시 뭐가 주어가 되는 거야? 대학생이 되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이에요. 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공부하겠지만 토끼는 주어가 되고 앞발이 짧다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는 거고 다시 토끼가 없다면 여기가 다시 주어가 되고 서술어가 되는 이중주어문 서술자를 아는 문장이 되겠죠. 어쨌든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고 되다 아니다니까 공무원 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보호가 돼요. 자 세월이 간다 빨리도 간다가 되는 거고 운수가 좋다 그래서 오늘은 운수가 좋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좋다 운수가 좋다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9번 문제예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뭐가 온 거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온 건데 이거는 있다니까 형용사 존재하다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형용사가 온 거라서 어떠하다가 되고 이거 동생이지라고 할 때 동생이다인데 마지막에 이거 바꿔가지고 의문문으로 바꾼 것뿐이야. 우리가 서술격 조사 이다는 항상 뭐 한다고 했어요? 활용한다고 했잖아. 그치? 동생이다 동생이니? 동생이지? 동생이구나 동생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이 된 것뿐이야. 그래서 아닌 거니까 1번이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말이다 평소문이 되는 거고 방학이구나 는 뭐가 되는 거야? 감탄문. 그쵸? 감탄문으로 활용한 것뿐이에요. 여기는 의문문으로 활용한 거고 아셨죠? 정답 1번이고요. 어찌하다가 되는 거니까 동사가 와야 돼. 그치? 동사가 와서 얘는 형용사 형용사다 어둡다 형용사 어떠하다 형용사 어떠하다 형용사 성내다 성낸다가 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동사가 온 거지.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아프다 아픈다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어떠하다가 되겠어요. 10번에 정답은 3번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17밖에 없네. 그치? 짧다. 11번이에요. 어떠하다라고 했으니까 파라타잖아. 그치? 파라타가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지난주랑 이어버린 다음에 이 파라타는 히읗불규칙 하는 거죠. 히읗불규칙. 그치? 그래서 색깔과 관련된 형용사가 다 히읗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키다. 지킨다니까 모아온 거야. 동사가 온 거고 그 다음에 날아가다. 날아간다니까 역시 모아온 거고 동사가 온 거고 효녀다는 뭐가 온 거야? 서술교수서 이다가 온 거죠. 이렇게 안말이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이를 뭐할 수 있는 거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이가 약간 매개모음 같은 느낌이거든. 끝이 철수다. 철수이다. 그치? 근데 범식다. 이상하잖아. 범식 이 다가 되잖아. 약간 매개모음 같은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그 매개몸 같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효녀이다, 효녀다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효녀다가 나왔으면 형태소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라고 보면 돼요 굳이 이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어미가 아니니까 알겠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세 개라고 하나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주성분의 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이번에는 서술 자릿수가 아니야 주성분, 주성분이야 여기는 이제 뭐가 된다? 아이가 뭐가 되었어? 고등학생이 뭐가 되었어? 되었다가 되니까 주성분이 몇 개가 된 거야? 세 개가 들어간 거고 자 아기가 잘 먹어, 뭘 먹어? 밤도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야? 목적어지 뭐 밤을 바꿀 수 있다잖아 그치? 그래서 밤을 뭐 한다? 먹는다 하니까 역시 몇 개가 된다?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3번도 기차는 그치? 뭐하다? 빠르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얘가 버스보다라는 게 없으면 안 되기는 해 그치? 필수, 부사, 어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필수, 부사, 어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야? 주성분을 찾는 거니까 필수, 부사를 찾는 게 아니잖아 그치? 주성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정답이고 여기는 나는 너를 뭐하다? 믿고 싶다가 되니까 이제 세 개가 되는 거고 철수야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13번입니다 독립어가 없는 거 여기 이제 거꾸로 간다면 수처라! 당연히 명사, 혹격조사인데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 맞고 야! 오! 이런 거 그치? 이런 게 이제 다 뭐다? 독립어가 되는 거고 없잖아 아무것도 그치? 여기는 서술어죠 서술어 그치? 13번 정답이 1번이에요 14번이에요 자 서술어 잘 있습니다 자 익었어 그치? 익었어 뭐가 익었을까? 감히 끝났죠 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귀여워 뭐가 귀여워? 개가 귀여운 거야 그치? 그래서 한 자리가 되는 거고 되었어 뭐가 되었어? 창기가 됐어 뭐가? 육상 선수가 선수가 되었어 해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보호가 들어간 몇 자리다? 두 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먹는다는 먹어 누가 먹어? 동생이 무엇을? 그렇지 바불이에요 그쵸?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두 자리가 되는 거지 세 자리가 아닌 거죠 정답 4번이고요 15번 문제예요 닮았다 그치? 나는 닮았고 아빠와 닮았으니까 뭐가 된다? 두 자리가 돼요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와 라고 해도 되고 아빠를 해도 돼요 왜냐면 닮았다는 와라고 하는 필수부사가 와도 되고 아니면 목적어가 와도 되니까 아빠를 닮았어 아빠와 닮았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뛰어요 누가 뛰어요? 철수가 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한 자리가 되는 거라서 2번이 정답이고 먹어 동생이 밥을 해서 두 자리가 되는 거고 되었다 창기가 선수는 선수가 되었다 혹시 몇 자리다? 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은 뭐 편의해서 이렇게 묶었지만 엄밀하게 나온다면 안 묶어도 되죠 얘는 그치? 관용어니까 오케이 어쨌든 간에 두 자리예요 자 16번이에요 갔다 마음이 비단과 해서 필수부사어가 들어간 두 자리가 되는 거고 그는 경찰이 되었다 역시 몇 자리가 되는 거야? 두 자리가 되는 거고 그쵸? 간다 나는 어디? 학교에 역시 몇 자리? 두 자리가 되는 거야 줬어 그치? 누가 줬을까? 진영이가 진영이가 무엇을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선물을 해서 몇 자리가 된다? 세 자리가 되는 거고 너무 쉽잖아 주다의 높임 어휘 뭐 있어? 객처 높임 할 때 주다 선생님께 그래 들이다도 몇 자리가 되는 거야 당연히 세 자리지 그치? 그래서 뭐 들이다 주다 이런 것들 다 몇 자리다 세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7번 정답 3번 4번이고 17번은요 문장의 개수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 그치? 서술어 녹였다 사랑이 무엇을? 쇳덩이들이 되니까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되는 거고 두 자리가 되는 거고 아니야 진영이는 아니고 뭐가 아니야? 천재가 아니다 해서 보어 들어가는 거죠 역시 두 자리가 되는 거고요 달라 그 문제는 뭐하는? 이 경우와는 달라 몇 자리? 두 자리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고 주셨다 방금 했잖아 몇 자리가 되나 세 자리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자 그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 홍문장 견문장하고 그 다음에 사동하고 피동하고 그거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문장의 종류는 홍문장이에요 주어소수로가 몇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거고 견문장은 주어소수로가 몇 번 이상 나오는 거야? 두 번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딱히 적지 않아도 딱히 적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 건데 홍문장은 주어소수로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짧아 길어? 짧아요 그럼 생각해봐 짧아 그럼 논리적일까? 비논리적일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논리 비논리 그렇지 약간 비논리적이에요 그 비논리적인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셀 때가 있어 없어 훨씬 더 효과가 더 셀 때가 있어요 그치?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그래서 홍문장은 짧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효과는 좀 뭐하다? 좀 세요 근데 견문장은 이제 주어소수로 두 번 이상 있으니까 논리적일 수 있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뭐 단점이 있을까? 문장이 길어지니까 비문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치? 그래서 글 잘 못 쓰는 사람은 견문장 많이 쓰면 안 돼요 분명히 망가져요 분명히 왜냐면 주어소수로 관계가 되게 모호해지기 때문에 견문장 아무나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은 이제 김은 아세요? 남한산성하고 카레 노래하고 현의 노래 그 양반은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장난 아니죠 물론 쉼표를 되게 적절하게 잘 쓰긴 합니다만 한때 그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문장이 좀 긴 편이에요 술 마시면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필사했거든요 책 한 권 다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그게 약간 국문과에서 하는 일이긴 해요 필사하면 닮아가거든요 문책은 조금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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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견문장은 논리적인 대신에 비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효과가 세고 효과가 약하다고 했잖아 그치? 자 예를 들면 그거야 만약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내가 어제 저녁을 못 먹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깜빡하고 돈을 놓고 지급을 놓고 왔거든 네가 나한테 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밥 먹고 힘내서 수업할 수 있을 텐데 만 원만 빌려줄래? 이게 견문장이야 왜 빌려달라는지 논리적이잖아 효과는 별로 안 쎄요 안 쎈가? 쎈가 안 쎈가? 두 번째 혼문장이야 만 원만 줘봐 웃지 말고 빨리 줘봐 빨리 이거야 미친 새끼 같지? 그쵸? 이게 더 쎈 거야 이해되셨어? 그런 거야 그래서 혼문장이 훨씬 더 뭐하다? 쎈 거야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연설문 아세요? 그거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고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맨 처음에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조독립이요라고 혼문장으로 던지고 들어가요 청중을 확 모아는 거야 확 잡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혼문장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왜 내가 독립을 원하는지 조건 조건 따질 때 뭐를 쓰는 거야 견문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7차 교과과정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아 더 됐구나 15년 전에는 고등학교 애들이 견문장 혼문장을 그 텍스트로 배웠어요 나의 소원으로 그걸 가지고 관영절 아는 문장 명사절 아는 문장 나는 우리나라 대안이 불완전함을 안다 불완전함이니까 무슨절 명사절 뭐 이런 거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던진 건 혼문장으로 던지고 논리적인 건 뭘로 가는 거야 견문장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효과 기억을 하시고요 견문장에는 이렇게 아는 문장과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는 문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긴 문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누가 메인이야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 아까 관영절 같은 경우에는 얘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안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안긴 문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고 있으니까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보통 아는 문장을 많이 쓰는 거지 그치? 어떤 학생이 안긴 문장은 저 안 배웠는데요 똑같은 거야 메인이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아는 문장이 명사절, 관영절, 부사절, 소술절, 인용절 그치? 그리고 이제 뭐가 돼? 이어진 문장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어미를 되게 중시 여기는데 자 명사절에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성 어미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기 어? 그 다음에 뭐 음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관영절은 역시 관영사형 어미가 들어가는 거고 부사형 전성 어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술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사 라고 하고 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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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절이 라고 하고 고가 되는 거고 소술절은 이중주어문이니까 그치? 그리고 역시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 어미 그치? 그게 들어가는 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얘는 이 싸움도 꽤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어, 복합어랑 비슷한데 단일어, 복합어보다는 단일어학에, 복합어학에 이거 구별하는 것보다는 혼문장이야, 견문장 이게 더 치열해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서술절 때문에 이 새끼가 딱 모처럼 보여 혼문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싸움도 되게 치열해요 이 싸움도 치열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메인은 뭐야 이게 제일 치열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명사절에서도 뭐 목적으로 쓰였니 주어로 쓰였니 부사어로 쓰였니 이 정도가 이제 난도가 뭐한 거고 엄청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싸움이 제일 치열하긴 한데 이것도 난도가 있고 이게 제일 제일 어려운 거죠 관계관연절이냐 동격이냐 이게 제일 어렵고 얘네들은 되게 쉬워요 얘네들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싸움도 대등한 거냐 종속이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좀 쉬우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맛만 보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올게요 자 봐봐 혼문장이에요 이 혼문장이게 혼문장이 아니게 라고 할 때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서술어 자릿수 그 방식이잖아 그거 좀 방식하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혼문장이가 아닌가 좋다 뭐가 좋아? 날씨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주어선서술어가 있는 거구나 한자리이면서 혼문장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 좋다 뭐가 좋은 거야? 기분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혼문장이 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견문장이야 주어선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자 봐봐 나는 주어가 되고 알고 있었어 그치?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본용어 보조용이 되는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 그가 뭐 했어? 떠났어 가 되는 거야 주어선서술어가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절 견문장이야 그런데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갔으니까 음 들어가니까 무슨 절 명사 절이 되는 거고 하나 더 모의 역할 그렇지 여기까지 하면 퍼펙트한 거야 명사 절이 모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목적어 역할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퍼펙트한 거야 그랬을 때 요 그가 떠났음을 그치? 음 그래서 얘네가 얘네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고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얘기고 여기도 봐봐 하늘이 주어 막 발음 뭘로 해야 돼요? 맑다? 막다 리을 기억이잖아 우리 다음 달 우리 이제 오늘 7월이야 이러면 안되지 맑다 하면 안되지 맑다지 그쵸? 맑다 그리고 얘는 뭘로 발음하고 맑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어 맑다 서술어가 되는 거고 또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일단 주어 서술어가 되니까 견문장이야 그치? 근데 얘는 고라고 하는 어떤 어미가 들어갔어요?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갔지 요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일단은 그치? 그래서 요게 무슨 문장이 되는 거야? 견문장이면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예시를 든 거야 둘 다 견문장인데 하나는 아는 문장 하나는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아셨지? 요런 식으로 후문장 견문장을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고생하셨어 자 10분 쉬고 와서 명사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